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효성이에요. 텃밭에서 자라고 있는 고추 빨갛게 물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저희 텃밭에 천물고추 새기며 때깔이 환성적으로 곱고 건강한 고추로 자라고 있네요. 고추를 딸 때 처음 따는 고추를 천물 두번째 따는 고추를 두물 세번째 따는 고추를 세물이라고 부르죠. 천물단 고추를 깨끗하게 세척할 건데요. 베이킹소다 1스푼 넣은 물에 천물고추를 넣고 10분정도 담가 두었다가 깨끗하게 세척하고 제반에 건져 1시간 이상 건조하고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하고 고추 꼭지를 따줘요. 텃밭에서 수확한 고추라 양은 많지 않아 따면서 식품건조기에 말릴 건데요. 식품건조기에 고추를 말리는 온도는 높은 온도에서 말리면 고추가 타기도 하고 까맣게 변해 53도에서 55도를 추천해 주셔서 48시간 건조했어요. 고추 온도를 잘 맞추니 예쁘게 잘 말랐네요. 방앗간에서 건고추를 가져가면 제일 먼저 고추씨를 빼면서 1차 분쇄하지만 저희는 믹서기 분쇄 기능으로 1분 분쇄했더니 방앗간 못지않게 씨까지 잘 갈렸어요. 고춧가루 맛을 보니 와 맵기 정도가 딱 좋아 어느 요리에나 잘 어울릴 것 같은 집에서 직접 만든 고춧가루예요. 잘 갈린 고춧가루 밀폐용기에 담아 공기를 빼고 냉장보관해요. 고춧가루는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죠. 아이들 좋아하는 떡볶이에도 넣으니 칼칼한 매운맛 떡볶이에요. 집에서 직접 만든 고춧가루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 팜앤쿡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